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태의 김성은이에요 지난 한주 동안 일본은 임시 총리 지명이 있었죠 왜냐면 원래는 자유민주당이 당 총재 임기가 안 끝났는데 일본의 의회 정책 입헌군주제라서 제1정당의 총재가 총리를 겸하는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요 자기의 건강 문제로 총리를 그만두겠대 총리를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임시 총재 선거를 했어요 전당대회 뭐 이런걸 해가지고 그래서 총재를 뽑았고 그리고 그 총재가 이제 일본의 그 중의원하고 참의원 선거 참의원에서 투표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총리가 됐어요 새로운 총리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총리 스가효시네 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자 이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일본은 제99대 내각 총리 대신이에요 공식 명칭은 공식 명칭은 내각 총리 대신이고요 99대에요 일본이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보직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기억해두세요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은요 2등 방문 이토150이에요 어떤 놈인지는 알죠 안중근 장군이 어떤 안중근 장군이 하우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 침략의 원용을 차단했죠 어쨌든 안중근 장군이 의거를 했을 그 보직이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거죠 그 총리 대신인데 어쨌든 일본이 그 이제 벤노의 힘이 강했을 때도 벤노의 힘이 강했을 때도 이제 그 총리 대신이 내부 그런 행정 이런 걸 다 국무총리 같이 권한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덴노가 실질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에요 힘은 이제 총리한테 있어 음 근데 이제 그 이래가지고 이제 총리의 힘이 강한데 일본은 네 그래서 이제 스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총리 내정자인 스가 유시시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스가 유시시대에 그리고 내 정치 성향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좋게 질 수가 있긴 있어요 그 그래서 무턱대고 그런 특정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 뭐 이런 거를 그 발견을 하면요 그 작제 조치 신고 조치 행해질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그래서 그래 이 사람 사진 구했어요 스가 유시대 1948년 12월 6일생이고요 일본은 아키타연 유자와시 유자와라는 도시예요 출신이에요 1948년에는 오가치군의 오가치정이라는 행정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호세이 대학을 나왔어요 호세이 대학에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그리고 이제 정당은 일본의 자유민주당인데요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당을 줄임말로 자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이 사람이 의원 짬이 많아요 칼선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다 당선수가 9선까지는 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9선이었고요 그 보통 9선 10선까지 가기가 진짜 힘든데 네 이 사람은 8선까지 했어요 현재 의원 겸직하고 있고요 왜냐면요 그 당 총재가 총리를 맡지만요 근데 보통 그러면요 총리는 보통 그 근데 총리도 아마 선거를 나갈 거예요 왜냐면 당에서 물론 이제 그 정당에 따라서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따로 있어요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 전체의 대표인데 원내대표는요 그 국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당대표가 의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의 가나가와 10대2선거구가 자기의 지역구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주요 이제 입각이력이에요 입각이력은요 이제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했어요 관방장관 그래서 그 2012년부터 그러니까 그냥 몇 대째 계속 한 거야 그 임기에 맞춰서 계속 했고요 2002년때 아마 그 빈자리에 공석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관방장관을 들어가서 첫 번째는 임기야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계속 그 대충 한 3년 임기를 계속했어요 3년 임기 계속했고 그 다음에 2020년 9월 14일까지 내가 관방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16일에 총리로 지명이 됐어요 총리로 지명이 됐고 자 가족관계 부모가 있고 누나 2명의 남동생 1명이라 그래요 이제 부친이 스가와사브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남만주 철도 직원이요 남만주 여기 내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만주국이거든 만주국이 무슨 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다음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괴뢰국가 정식 국가도 아니에요 그 뭐냐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인정을 안 해줘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를 했거든요 네 그 만주국이에요 그래서 그 만주국에서 그 만주국에서 장교로 복무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잖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남만주 철도 전범 기업이죠 전범 공기업 어쨌든 그 남만주 철도 직원으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패선을 맞이 그래서 폐방한 다음에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딸기농사를 지었대 음 일본에서 딸기가 나나 보네 그리고 2010년에 만 93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친 숙부 숙모 두 누나가 교사를 했어요 의외로 교사가 많네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는 별로 그 인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흙수저였는데 근데 이 흙수저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말이 좀 많아요 어쨌든 그 이미지를 쌓았고요 근데 이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과정에서 빈농이 흙수저다 이거는 구라였다 이게 밝혀진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장과정으로 갈게요 고졸 이후에 일본 도쿄로 상경을 해요 그래서 골판지 공장에 들어가 골판지 공장 근데 처음에는 집단 취업이라고 프로필을 해놨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기서 그냥 몇 달만 이러다가 그만두고 그냥 딴 데 아르바이트를 좀 이곳저곳 좀 돌아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부친은 가업을 이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딸기농사는 싫은 거야 그래서 어 나는 정치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친 후광 1도 없이 정치활동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르바이트로 그릇정 먹고 살다가 자기가 이제 고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공부를 더 해가지고 2년 뒤에 호세이 대학 법학국구 정치학과에 들어가요 근데 일단은 그 호세이 대학이 도쿄의 주요 사립대학들 중에서는 최저금 조금 싼 건 맞아 쌌던 건 맞아 근데 이때 또 이제 스가가 또 구라를 쳤던 게 제2부 야간학부로 간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거짓심이 밝혀졌어요 실제 정식 주간과정이었다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요 특히 서울에서요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 중에서요 주간하고 야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학교가 한성대학교가 있어요 서울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대학이고요 딱 그 해아문 고갯길 넘어가면 바로 한성대학교 있죠 그 여러분들 그 뭐냐 낙산 성곽공원 그 대학로 옆에 낙산공원 있죠 거기 동쪽이 바로 한성대에요 근데 이제 그 종로구에서 올라가기에는 거기가 이제 다 산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성대가 그 좀 성북구 쪽으로 넘어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좀 그렇다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한성대는 거의 대자수의과가 야간학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는 정식 주간과정으로 다녔다 그리고 이제 1973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갠델시아치비 주식회사 지금은 케이네스라는 회사로 바뀌었다 그래요 어쨌든 거기에 입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도 그 회사도 그 몇 달 안 다녀요 얼마 안 다녀 그 얼마 안 다니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호세이 대학 취업과에서 상담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비의 사무국장이 이제 일본 정치가요 사실 그 인맥을 통한 그 친목질 인맥을 통한 정치질 이게 좀 되게 심한 정치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비의 사무국장이 그 호세이 대학 출신 그 인맥을 소개시켰는데 중의원 의장이었던 나카무라 오메기치의 비서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 비서하고 좀 인맥을 쌓다가 그 이제 나카무라 오메기치가 이제 자기 그 일본이 그 정치가 그 파벌이 중요하거든 근데 그 같은 파벌의 중의원이었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를 소개시켜준거야 그래서 그 사람 비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그 정치인의 비서 정치인의 수행원으로 정치를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활동하는 정치인들하고 뭐 인사도 좀 하고 같이 술도 좀 마시고 뭐 그러면서 정치를 배우는거야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야 그 진짜 그 친복질에 그따 뿅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인맥들 중에서 그런 정치질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 오코노기의 그 비서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983년에 오코노기가 이제 통상산업 대신이 돼요 그래서 통상산업 대신에 비서관으로 가게 되고 그대로 비서로 따라간거야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서로 좀 정치인들의 인맥을 좀 많이 쌓아둔 다음에 그 1987년에 요코하마시의 니시구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시의원이 돼 그래서 그 비서활동 시절에 그런 정치계 재계 쌓아놨던 그 명함 받아놓은 거 있잖아 보통 여러분들 그런 뭐 정치인들이나 그 정말 그 기업인들 막 비즈니스 미팅 뭐 이런데 혹시 뭐 그런 큰 행사 이런 거 가본 분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인사하면서 명함 막 여러 개 막 받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명함들을 막 받아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요 딱 명함 돌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인맥 쌓아놓고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막 그 연락망을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뭔가 좀 생각나면 그 명함에 그냥 그 어떤 쪽 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적혀 있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연락을 해 그러면서 그냥 사실 뭐 그냥 명함에 그냥 뭐 하고 있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요 인맥이 좋으면요 사실 그 막 전문적이 막 그 파트에서 진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맥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끔 그 물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래 그 인맥 사회에서 인정은 되겠는데 그 그 사람의 인맥이 아닌 또 다른 전문가가 보기에는 기분 나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존복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이거는 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인터넷 방송계에서도요 사실 그런 좀 존복질이 좀 있어요 내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누구라고 뭐 누구끼리 막 그렇게 엄청 친하고 누구끼리 엄청 친하고 그런 거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나는 그런 리그 그런 그 빅리그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물론 나도 뭐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버들 중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 근데 그거를 막 내 채널 발전을 엄청나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커야지 음 자 그 다음 어쨌든 이제 스가는요 1996년 이제 중위원 선거에 출마를 해요 중위원 총선에 출마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때 시작부터 그냥 자민당으로 들어가버린 거야 음 그래서 그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2등이었던 그 우에다 아키로 뭐 오이대 아키라 뭐 이런 후보들하고 2등하고 득표 차이가 2%밖에 안 나요 음 근데 자민당으로 하고 당선이 된 거야 음 근데 이제 좀 그 정치인들끼리 그런 뭐 자기들의 학회 자기들끼리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스가는 그전까지는 헤이스의 연구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그 헤이스의 연구회장이었던 오부치 게이조를 지지한 게 아니고 자기 정치 스승으로 삼았던 가주야마 세이로쿠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고치카이 라는 그 인맥으로 그 리그로 갈아타요 음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일본 정치판에서 제2차 모리 요시로 내가 신임 결정에 난 적 있죠 가토에 난이라고 참고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사를 많이 연구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을 별로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치판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계에 있어서 좋은 거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 정치가 뭔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의 정치를 좋아하진 않아요 일본의 그 침략 행위하고 그 일본의 그 정치질을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뭐 뭐 일본의 뭐 몇 가지 뭐 맛 좋은 뭐 그런 음식들 있죠 뭐 그래 일본의 뭐 몇몇 음식들은 내 입맛에서 좀 잘 맞을 수 있어 뭐 음식을 좋아하는 거 뭐 음악 좋아하고 뭐 리듬 게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응 가끔 뭐 펌프에 들어가 있는 뭐 일본 음원들 있죠 가끔 할 수는 있어 응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래 그런 특정 문화를 뭐 좋아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서 좀 성문화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런 막 성진국이 막 일본에 가가지고 응 일본이 성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진국에 가가지고 뭐 성진국의 문화를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인정할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도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일본의 정치는 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일본 역사를 잘 공부를 안 해요 일본 역사 연구 이런 거 잘 안 해 난 어쨌든 어쨌든 근데 스가는요 이 가토파가 그 분열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가토에는 안 돼요 일단은 이때는 가토 고이치를 도와줘요 그 부신이만 투표 때 아예 안 나가버라 결석해버려 기권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근데 그래 놓고 이제 그 또 가토에 난 이후에 가토파가 또 분열이 돼요 근데 이때는요 이 스가가요 얼마나 이게 그 계산적인 사람이냐면요 이때 오자토 오자토파를 그 도와준 게 아니고요 오자토파가 가토 고이치 지지하는 세력이었거든요 오히려 호리우치파 쪽에 편을 든 거야 진짜 그냥 그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에 붙어야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되면요 그냥 의리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것저것 그냥 갈아타는 거야 음 자 그리고 이제 내각에 들어가요 2005년 11월 2일 이제 그 그때의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였잖아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응 그때 이 고이즈미의 그 개조 내각에서 야마자키 스토모하고 같이 총무 부대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제 아베 신도를 밀어줘요 근데 이때 아베가요 그 총재가 된 다음에요 이때 이때까지 스가가 타선의원인 거야 그래서 총무 대신 겸 우정민영화 담당 대신 네 임명을 해줘가지고 네 내각에 들어가요 드디어 이제 내가 입각을 하게 돼요 부대신은 입각을 하고 생각 안 해요 보통 뭐 어디 대신이 돼야지 입각을 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때부터 관방장관을 시켜주려고 했대요 근데 뭐 사무실 비용 뭐 이런게 좀 많이 들어가나 봐 그래서 이때 포기했대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는 내각부에 생명 담당 대신으로 그 겸직을 했다고 해요 그 그리고 2007년 제20일에 참의원 그 통상선거 이때 자민당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내각이 개편이 되면서 이때 내각이었던 스가도 총무대신하고 내각부 특면담당 대신해서 물러나게 돼요 보통 이 내각이 그 약간 그 동반 좀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나 동반 책임지고 사퇴를 하는 거야 응 동반 책임지고 그 사퇴를 하자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아소다로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근데 나는 이 아소다로가 어? 이 사람 총리에 있었나? 약간 이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게 나는 그 일본의 총리 중에서는 나는 고이즈미하고 아베 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만큼 내가 일본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 정치 이런 거 깊이 들어가면 진짜 막 짜증나는 얘기들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제 그 후쿠다 야소를 지지하는 고츠카이의 방침의 반대를 그래서 아소다로를 지지하게 됐고 이 아소다로 내각에서 선거대책 부위원장 등으로 들어가 선거대책 위원이라는 게 진짜 빡센 거 알죠 여러분들 혹시 뭐 정치활동 주변에 해본 사람들 있으면 알겠지만 선거철 얼마나 빡세요 그리고 이제 선거 망하죠 그러면 그 정당은요 진짜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 선거 끝날 때마다 그런 그 진짜 물갈이에요 이게 얼마나 빡센 그래서 어쨌든 이 아소 아소가 좀 별로 인지도가 없었던 게 그 국민대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아 자 이때 스가가 좀 보탔던 일이 일본은행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정부집회 국채 같은 거죠 어 그런 거 발행하고 뭐 무이자 국채 뭐 이런 발행 이런 거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거 하나 좋네요 정치인들의 세습 제안 정치인들의 세습 제안을 주장하고 이거는 잘했네 이거는 도덕적으로 음 자 그 다음에 아소다로 내각에서요 근데 이제 2009년 7월에 고가 고가 마코토가 이제 자민당 선거 대책위원장을 사임하여 이태스 가가 부위원장이잖아 근데 고가가 사임한 이유는 도쿄 도의회 선거를 졌거든 도쿄도 도쿄도 어디예요 그 경기도 같은 데야 미국 뉴욕주 같은 거야 거기에 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선거대책위원장이 물러나니까 스가가 선거대책위원장 대리를 맡게 돼요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래서 45회 중의원 총선을 지휘를 했고요 근데 이 중의원 총선에서 이 선거대책위원장 대리로서 이긴 거야 본인도 본인 지역구에서도 5선에 성공을 해요 미무라 카지아를 상대로 548표 차로 이겨요 근데 이 미무라 카지아도 지역구에서는 졌는데 의원이 돼요 왜냐면요 비례대표 병립죄가 허용이 돼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지역구에서 2등으로 떨어졌는데 비례대표여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예요 비례대표 병립죄는요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면 비례대표 자리가 자기 누군가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지역구에서 졌어 그럼 자기는 비례대표 들어가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그 뭐냐 고치카이를 탈퇴하고 그 그동안 약간 그런 학회 있잖아 그리고 고노다로를 추천을 해요 근데 총재는 고노다로가 안되고 다니가키 사다카즈라는 사람이래 자 그 다음 2010년에요 이제 그 그 그 자민당 국회 대책 부위원장 겸 홍보본부장 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2011년엔 조직운동 본부장이 되고 그리고 2012년에요 자민당은 우정민용학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개정안 표결해서 이상은 반대의 투표 근데 이쪽은 이럴 수 있는 게 자민당 안에서도요 파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에 그 주류 파벌이 있고 비주류 파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스가는 당시에 비주류 파벌이었던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각 당에서요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론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몇몇 정치인들 중에서 당론에 지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파묻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당론을 지지를 않으면요 거의 무슨 당에서 나가라 뭐 이런식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당 안에서의 야당이들 자 그러다 이제 2012년에 다시 아베가 총재가 돼요 응 그리고 이제 이제 스가가 자민당의 간사장 대인을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위원 총선에서 또 본인은 중위원 6선이 돼요 그 다음에 2012년 12월 26일에 아베 2차 대각에서 대각 관방 장관이 돼요 드디어 관방 장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 우리나라는요 그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현직 의원이 장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직 그 입각한 사람이 총선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어 의원 근데 일본은요 입각한 사람이 의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하고 일본 정치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냥 지금 예를 들자면요 지금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 추미애 씨가 예전에 더민주 당대표 그 2017년 대선 때 당시 더민주 당대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국회의원 의력이 이력이 있어요 국회의원 이력이 있는데 그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관들이 보통 그냥 장관 사임하고 총선에 나와요 물론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해가지고 질 수도 있거든요 질 수도 있는데 그 만약에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돼요 근데 보통 장관들은요 뭐 하나 잘못돼서 찍히고 그러면 못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관보다요 그 의원 자리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참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스가는요 아무래도 이제 아베가요 역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중에서 역대 최장기간 역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도 아베 밑에서요 역대 최장 재임 관방 장관이 돼요 종전기록이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1289일 동안 총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스가는요 2016년 그 7월 7일에 후쿠다 야스오가 세웠던 1289일 기록을 넘어섰고요 2020년 9월 16일에 이제 일본의 그 내각 총리 대신이 되기 전까지 관방장관 역대 최장재임 기록을 세워놔요 자 그 다음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스가 요시히데 어떤 어떤 그 언행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관련해서 발언 스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IOC나 조직위원회 도쿄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싶다 근데 이게 전날까지는 막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고 언급을 했는데 그 다음 이 발언이 있을 때부터는요 예정대로 라는 표현은 지우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막 그 격해지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을 제때 할 수 있을지 이게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올림픽 개막에 1년 연기가 됐잖아요 올림픽 개막에 1년 연기됐는데 개막에 1년 연기됐지 대회 이름이 바뀌진 않아요 대회 이름은 2020 도쿄올림픽이 그대로 가요 대회만 2021년에 할 뿐 그리고 이제 도쿄 도민들이 마스크 등 각종 물품과 관련해서 사재기를 할 때 그 사재기와 관련해서 스가는 이런 얘기를 올바른 정보의 근거에서 냉정하게 대응하기를 부탁하고 싶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요 이제 그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요 약간 아베 내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썰이 돌았는데요 좀 이런 게 있어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요 이제 아베 측근들에게 제재를 당한 이후로 아베하고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관계자하고 친한 방송 패널이 방송에서 이런 썰을 뿌린 거야 아베하고 스가의 사이가 서먹해졌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그런 서먹했던 거를 풀었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어떻게 알아 응 내피셜이겠지 자 그리고요 이제 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가 총리를 물러나게 자 근데 이때 이제 자민당에서요 각종 총리 후보들이 있었어요 이시다 호미호 아베 아베 파벌의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과거에요 과거형이었고요 대중으로부터 지지도가 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소다로 아소다로는 총리를 했던 적은 있었는데 총리 집권 시절에 각종 망언과 실정으로 인해서 일찍 내려왔거든 그래서 당선 가능성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국민들의 여론을 좋아하는데 당에서 입지가 약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고노다로라든지 고이즈미 신조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무게감이 약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2020년 8월 30일 스가는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전달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제 총재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의견이 갈등이 생겨요 원래 정석대로 하면요 그 일본의 그 중의원 참의원 중의원 그리고 그 자민당 당원들을 모두 포함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일부의 지방정부 관계자들 뭐 도쿄도라고 하죠 아니면 뭐 어디 현 그러니까 그런 도지사 도의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만 투표를 한 거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스가는요 정치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2011년에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대표 선거가 이때 약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자기가 그때 블로그에 비판을 해놨었는데 2020년에 약식으로 선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스가가 관련 의견을 언급을 회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 다른 자민당의 총재 후보들에 비해서 자민당 원내 의원들의 지지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당시 2011년에 민주당이 당 총재 선거를 약식으로 대충 간략하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는 딴 정당이 한 거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정작 자기한테 자기가 총재 선거에 참가를 신청을 해놓고 나니까 약식으로 한다는 게 어 당내 의원들 위주로만 투표를 하는구나 아싸 그럼 나 당선되겠네 해가지고 조용히 있는 거야 하여간 아까부터 내가 이 스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요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는 게 있어요 진짜 약삭바른 놈이야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9월 1일 에서 투표 방식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민당 에서 파벌이 호소다 파벌이 제일 세거든 근데 이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게 그리고 간사장 이었던 니카이 하고 부총리 였던 아소 전직 총리였죠 이 사람이 스가를 지지하는 거야 그리고 외무상이었던 코노가 출마를 포기하고 나는 스가를 지지하면서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자민당에서 그 강력한 파벌 세 팀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의원층 유권자들 중에서만 한정에서도 지지율만 30%가 넘는 거예요 스가가 아베의 메모맛이냐고요 그거는 솔직히 몰라요 그 이유를 내가 이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총재선거 출마 공식 선언과 관련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 인터뷰할 때 그래서 국난상황에서 정치의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약간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그냥 아베의 골수 그 지지자들 있을 수도 있어 둘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일본의 총리는요 정식 임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만 해요 그렇고요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와 관련된 그 견해는요 그 다음 정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만 답을 했어요 근데요 이 문제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오염수들을요 지금 후쿠시마에 담아두는 거를요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거야 미친 거지 태평양으로 태평양으로 방출해요 그러면 태평양이 다 오염되는 거야 응 그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제일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예요 아베의 내가 가고 입장이 똑같아 근데 아베의 입장이 무슨 그 내용이었냐면요 1965년에 체결됐던 선구권이 협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야 쯔간은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경우 모든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 하고 발언을 했던 인물이에요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런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가가 아베 정권에서 있었던 그 한일관계 노선이 굳이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하고 관계는 좋아질 일이오 다음 그 다음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임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요 그래 그 취지는 좋다 그래 불임 치료 보험 적용 해줘야 돼요 요즘은요 초혼 연령대도 많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초산 평균 연령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스가는요 2015년에요 이 불임 치료와 관련된 취지의 그 제안에다가요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기여해야 된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국가가 자녀를 낳는 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되지 않을 권리도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어 응 그 건강 문제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남녀 부부가요 그 부부끼리의 생활을 그냥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강요잖아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응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말이 안 되죠 사실 저출산에 대응하려면요 애키우인데 들어가는 세금을 내려주면 돼요 근데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하루 만에 10년 동안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으로 번복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2010년에요 민주당의 그 민주당 출신의 총리가요 참의원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에 증세를 하겠다 이런 문제를 발언을 했다가요 선거에서 져요 그리고 2012년에 노다 요시이코 총리가요 자민당의 도움을 받아 소비세를 증세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다가 오히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이겨버려요 오히려 자민당은요 토사구평한 거야 그리고 아베도요 소비세 인상을 두 차례 연결했다가 2019년 가을에 결국 소비세를 올렸거든요 근데 아베는요 그때 이후 지지율이 점점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12월에요 우리나라 학자하고 일본 학자들이 그 같이 그 껴있는 그런 그 이제 3.1운동 정신과 관련된 토론회를 내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본 일본인 학자 패널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베가 총리에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다들 박수쳤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 정당 내에서도 사실 파벌정치에요 응 쇼트트릭도 아니고 무슨 파벌이야 응 어쨌든 그래가지고 응 그래서 아베는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 그 이제 자민당에서도요 아베를 지지하는 파가 있고 그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 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20년 9월 14일에 총재선거 이날 1차 투표를 하고요 그 뭐냐 과반 이상 당선이 안 나올 경우는 상위권만 걸러내서 결선 투표하죠 응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약간 그 뭐냐 순위권이 낮은 사람들을 지지했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떨어져 그러면요 그 만약에 2차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요 그 2차 투표에서는 살아남은 후보들한테만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져서 1차 투표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2차 투표에서 누구를 대신 찍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자면 이 사람을 찍었다 뭐 이런 거 결선 투표의 장점은 그거예요 프랑스 대선이 결선 투표제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투표를 했는데요 도도부 지부연합회 대표에서는 63.12% 지방투표에서도 과반을 넘었고 어쨌든 의원투표까지 합한 최종투표에서 무려 70%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일본 아케타현 출신에서는 최초의 총기가 됐고요 그리고 본인 정책에 맞는 의사를 새롭게 등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그런 아베한테 싸바싸바하던 그런 파벌이라고 무조건 등용하진 않겠다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하고 나쁜 전략이 깨는 게 역할이고 파벌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은 했는데 문제는 스가 자체도 이번 총리선거도 그렇고 당총재선거도 그렇고 좀 파벌에 의해서 약간 좀 자리를 얻었다 아 근데 스가는 그게 있어요 그동안 자기 개인의 파벌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자민당 임시총회를 했고요 그래서 뭐 대다수의 내각들이 그대로 유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밑에 신복으로 내각에 딱 깔아둘 사람이 없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유임된 사람도 많고 세대교체가 없다 보니깐요 내각 평균 연령이 만 71.4세 에요 웬만한 만만한 사람들이 다 70대 이상이야 내각에서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도쿄올림픽이 2020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 선거 시즌이 겹칠 수도 있어가지고 아예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중위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미리 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요 얼마 전에 덴노 한자식으로 천황이라고 하죠 일본의 그 덴노와 바뀐지 얼마 안되는데 이 나루히토 덴노가 임명장을 수여한 첫 총리가 됐어요 레이와 연호를 쓰고 있고요 아베 총리 시절 중간에 연호를 레이와로 바꿨고요 근데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는요 새로운 총리를 임명함에 대한 자기 이취임 이취임이거든 자기가 이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명장에 서명은 하고 물러나요 아베는 그리고 이 나루히토라는 덴노가요 이제 자기의 시대 중에서 처음으로 총리가 바뀌었는데 그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그러니까 그거야 실질적으로 지명 과정은 국회에서 다 끝나요 국회에서 투표로 다 끝나는데 형식적인 임주는 앞으로 총리를 넘겨줘야 될 전직 총리하고요 그러니까 총리직 인수라는 거야 어쨌든 그 총리가 새롭게 물려줄 총리한테 임명장에 서명을 하고요 벤노도 서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벤노도 총리의 서명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여를 해요 자 참고로 스가는요 진중하고 침착한 성격이라서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욱하는 성격에 나오는 말은 없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관료형 정치인의 약점 중에 하나인데 정치 경력이 꽤 긴데 자기가 키워놓은 리그가 없어요 자기 파벌이 없어 어디 파벌에 크루로 끼거나 그런 적이 있어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요 기타 유흥행이 이런 취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술 담배 같은 취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요 술을 안 좋아해서 단 거를 좋아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참고로 나는 술도 좋아하고 단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팬케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야 이제 바빠서 팬케이크 먹으러 갈 시간 없겠네 이렇게 막 호텔에 그 카페 호텔 뭐 이런데 가가지고 팬케이크 주문해서 먹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거든 팬케이크 먹방 그리고요 스가가요 그 자기만의 그 파벌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일본에 막 그 신사참배 막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맨날 그 일본 총리가요 야스쿠니 신사 간다고 맨날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요 그 뭐냐 이 사람은요 그 개신교 일본이 그런 그 신사참배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요 가톨릭이나 개신교 불교 막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일본에서 특히 개신교는 1%밖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요 그 스가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스가는요 2014년 서울빈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이와 관련한 발언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총리 이등방문을 죽였으며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빅엿을 날리고 대외관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성공의 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있는 양기호 씨는 아베의 후임으로 거론됐던 총리 그 총재 후보들 중에서 얘가 제일 별로다 몰라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원래 일본 사람이었다가요 독도 독도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한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는 포사카 유지씨는 이런 얘기였어요 원래 스가는 친한 친중 성향인데 아베 내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방장관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사카 유지씨에 대한 의견 쪽을 들자면요 어느 쪽 의견을 들지 아직 모른다면 근데 이제 이런 스가는요 한일 외교관계에서 어느 정도 숙지해야 될 이해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친일 청산과 관련된 언급에 있어서는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다 보니까 한국 독립운동사의 기억과 독립운동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런 친일 청산 관련 발언을 했겠다 이런 해석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친일은요 전쟁 전후로 일본 당국이 협력한 관계자를 반민족주의자로 우리는 분류하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서 말하는 친일은 그거예요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협력한 그거 전범일기 아니고요 그냥 일본에 일본 나라가 좋거나 일본 문화가 좋거나 일본 음식이 좋거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지인들이 좋거나 약간 이런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본 여행 자주 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구분은 해줘야 돼요 그래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여행 자주 가는 것까지는 막지 않아요 근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에 대해선 경계를 해야 되나 참고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요 살아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스가는 대한민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 속에서 양국 간의 우위를 다져야 되겠다는 마음씨가 보이지 않는다 옛날 일본 정치인들 그래도 도량은 있었는데 스가는 위안부를 무시하는 발언 등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였어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돼서 박근혜씨가 대통령일 때 이병기성 국정원장이 주의대서를 부임할 때 스가하고 인연이 있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한 점은 그래서 인지 모르겠는데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가는 좋은 인식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좋은 얘기 요소가 없어요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요 끝났네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입장이에요 스가가 앞으로 총리로서의 역할 행정 업무를 시작을 할 때 극과 극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의 진짜 그냥 아베 내각에서 있었던 그냥 입각을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냥 총리의 방향에 맞춰주기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그 성향이 진짜 우리나라하고 안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일단 몰라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조금 안 좋은 방향 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고요 근데 몰라요 팬케이크를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단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다 보면요 약간 그런 거 일 수도 있어 그냥 좀 유두리 있게 살고 싶은 약간 그런 사람 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사람이 앞으로 그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지 알고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그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외교 현황과 관련해서 그런 전화통화는 하겠죠 아니면 영상통화라도 하든가 회의는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그 아직까지는 이 스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좀 알죠 근데 일단은요 현재까지의 행보들을 토대로 봐서는 한일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진짜 막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그 뒷골을 막 붙잡는 그런 일이 좀 몇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나올 경우는 우리는 스가를 향해서 그 팬케이크 했다 발라먹으라고 빅엿을 집단 그냥 화끈하게 던져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렇고요 사실 오늘 좀 내가 오랜만에 좀 컨텐츠로 토크를 한 것도 있고 조금 좀 더 길게 하고 싶기도 한데 최근에 내가 야외 촬영을 좀 빡세히 다녀와가지고 좀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좀 썩 좋지가 않아서 일단은 좀 컨텐츠를 여기서 좀 줄일 거고요 댓글을 닫을 수도 있고 안 닫을 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스가가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일단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뭐 그래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썸네일로는요 한번 좀 그 아직 그러니까 스가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 행보를 이어갈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물러나게 되는 아베 앞으로 물러나게 되는 이제 총리자리에서 물러나는 아베에 대해서는요 수고했다는 말은 좀 하기 싫고요 진짜 내가 이거 방송만 아니었으면요 진짜 내가 가운데 손가락 길게 쫙 그 펴주고 싶어요 아베에 대해서는 근데 안 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게 되면 노란 딱지 붙어요 젠장 흠 아멘